양념 툭툭 올리브유 또르르 그리고 제로 너무 좋다 맛은 배로 칼로리는 제로 칠성사이다 제로 은빈이의 칼로리 걱정 제로 레시피 먼저 팬에 구운 빵 위에 크림치즈를 갈라줍니다 듬뿍듬뿍 이 돌돌 야채 위에 상큼한 드레싱을 뿌려 뿌려줍니다 이젠 버무릴 차례 버무려 버무려 돌돌 야채를 구운 새우를 또 마지막으로 민트를 얹어서 장식하면 푹 얹어주면 완성 여기에 칼로리 없이 맛을 더하는 저만의 비법이 있죠 칠성사이다 제로 세상 맛있는 칠성사이다 제로 너무 맛있어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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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